축복을 선하겠으나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에 살릴 성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오늘 한날 또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생명의 업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또 마귀에게 시음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은 현장 사역으로 이제는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나가서 해결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템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들은 부르신 그분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죠 오늘 또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당하죠 그 어려움과 문제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된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에 있어서 어려움과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생각을 잘못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la mayoría의 personas cuando vienen dificultades no lo ven de una manera diferente sino como dificultades nada más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정말 우리가 축복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부르신 것이 맞다면 어떤 어려움이더라도 생각을 바르게 하면 그 즉시로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사건을 겪는데도 생각이 어떠하나 따라서 그 일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las personas pueden tener el evento igual que tú pero si tienes la mentalidad diferente ahí está la diferencia 그럼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요 그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y para pensar en la manera correcta tenemos que entender el Evangelio primero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만큼 나의 불신앙과 나에 대한 갈등들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más nos percatamos del Evangelio las incredulidades y conflictos desaparecen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내 속에 있는 틀린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 내 속에 틀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 통해서 갈등과 불신앙들이 일어나거든요 es que están llenos de las cosas incorrectas por eso salen estas incredulidades en nuestra vida 그리고 그 결과로 생각과 마음들이 틀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했습니다 el Señor Jesús dijo así venid en pos de mí 따라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복음이 이해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누리는 만큼 내 삶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면 내 삶이 찾아지고 회복되는 만큼 거기에 바른 생각과 마음이 인도받게 되죠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에게 가구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toda persona tiene un presente, una realidad y un futuro 그 틀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y todos viven dentro de ese molde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qué significa que busques todos en el Evangelio? 가구의 모든 힘든 것을 복음으로 완전 해답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que todas las cosas del pasado que tú tuviste busca la respuesta dentro de eso también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가구가 어떻습니까 행복한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이 많습니까 tuviste más gozo o más tristeza 그렇지 않으면 아픔과 상처와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o tuviste cicatrices o cosas que no quisiste tener 누구에게는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cualquiera tiene una cicatriz o un dolor 아픈 가구가 다 있는 것이죠 todo tiene un pasado triste también 그것에 내가 눌리게 되면 어느 날 행복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처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게 됩니다 si estoy atrapado por las cicatrices quedo en depresión también 그리고 사람 관계가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가구는 복음으로 완전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nuestro pasado en el Evangelio tenemos que buscar la respuesta completamente 주와 여러분을 겪었던 모든 가구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de dónde salió todo este pasado que hemos pasado por?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행복이 아니에요 Génesis 3장은 행복이 아니에요 Satan의 운명 가운데 빠진 거고요 está atrapado en el destino de Satanás 그런 말로 말할 재앙과 고통과 탄식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los desastres y maldición y todo esto comienzan a venir 여러분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졌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que Satanás está puesto este destino al hombre esto cualquier problema no es Satanás tiene poder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놈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Juan 10.10 dice que es un hurtador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Satan의 일이에요 es ladrón que viene a hurtar, matar y destruir esto es Satanás 여러분 영적인 문제, 가문과 상체 문제 잡힐 필요가 없어요 no es necesario estar atrapado por tu pasado por tu cicatrices o por lo que pasó malo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es que no es que tú te equivocaste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estuvimos en ese respaldo de tener esas cosas siempre 그런데 그리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창세기 3장의 배경들을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토 murió y resucitó en la cruz y destruyó ese respaldo que teníamos antes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emos en Juan 8.32 porque dice que conocéis la verdad y la verdad os hará libre 진짜 그리토를 알면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을 당했던지 그게 자유함에 얻게 됩니다 ¿qué sucedió en tu pasado? no importa, tendrás la libertad entre esta verdad y tendrás la liberación completa verdadera es porque esta bendición esté abundante en su vida también y hoy en el presente tenemos muchos problemas también 그 문제에 눌리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겁니다 no somos oprimidos por ese problema sino busquemos el plan de Dios 문제가 있다는 말은 답이 있다는 말이죠 que tengamos un problema significa que hay una respuesta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될 때에 사람에게는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cuando la persona busca la respuesta en este problema responde y esto es la fuerza espiritual también que recibe ¿acaso tienes un problema del presente? 그 문제 잡히지 말고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no estés amarrado a esto tampoco oprimido por esto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을 가지시고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tengas un tiempo de concentración ante Dios y cambia esta bendición con este problema que se ve pero Satanás te ha puesto pero ahí están todas las bendiciones escondidas y si tienes el evangelio no hay que temer del futuro prepárate de verdad más te prepara las puertas del futuro se abrirán ¿qué vamos a preparar? todos los días tenemos que sembrar este evangelio en nuestra vida conocer la oración y prepararnos dentro de este misterio de la oración y tener la respuesta en este evangelismo 그렇게 되는 만큼 마음과 생각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y así podemos tener la respuesta y la guía exacta en nuestro corazón y en nuestra vida más entendemos y nos percatamos del evangelio tenemos la acción de gracia verdadera no es que porque Dios te llamó por esa posición tampoco te llamó porque eres muy inteligente tampoco te llamó porque eres diferente a otros que Dios es que conoce todas tus debilidades todas tus limitaciones que pero dentro de todas las circunstancias él te llamó como hijos suyos como no se puede hacer a otra manera él vino en forma de hombre esta tierra y nos y nos tomó como sus hijos no es que te dio el problema porque eres obrero sino que te llamó como hijo de Dios para que disfrute de las bendiciones mayores cuando no restauramos la acción de gracia ¿qué pasa? este problema es una bendición pero no lo notamos de esa manera y así no podemos recibir la guía concreta de Dios bendigo nuestro Cristo que dentro de esta acción de gracia disfruten de las bendiciones dentro de sus circunstancias entre dificultades tienes que tener la acción de gracia y en los problemas tenemos que poder dar gracias y esa es la persona que entiende y disfruta del evangelio José siempre tuvo la acción de gracia y David tenía muchas dificultades pero en todas una palabra es la acción de gracia que él tuvo el evangelista Pablo tuvo muchas percusiones y dificultades pero él tuvo la acción de gracia mayormente ¿por qué significa esto? que en todas las dificultades vio las bendiciones dentro de esto le bendigo que abran sus ojos nuevamente el día de hoy segundo ¿qué es lo que tenemos que hacer ahora? el Señor mismo lo dijo dice venid en paz venid en paz de mí Jesús mismo dijo así que venid en paz de mí como ya como ya Dios 염려들 가운데 살다가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앉아서도 염려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서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교회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틀림없이 한계가 오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이 오게 되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내 염려하다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늘 염려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염려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육신의 문제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라. 염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라. 예수님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databases shed 후에 대해서는 제안에 따라가 돼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라. 그건 좋아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라. 그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쪽에서 중요한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킵니다. 가장 단순한 것 같은데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게 되죠.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당과의 소통함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됩니다.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강당의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소통됨이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날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es seguir al Señor ciertament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그 언약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언약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받는 것입니다. 각인된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언약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일 매일의 시작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한 주간 한 주간의 시작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한 주간 한 주간의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쉽게 행복해지는 것이 정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받은 말씀이 혼자서 기도가 되어져요. 그게 바로 정시 기도죠. 그 때 각인과 부류와 체질들이 바뀌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그때부터 힘을 얻게 되고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비밀이 24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9시나 이 시각에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24시 기도가 되고요. 24시 기도가 되었습니다. 24시 기도가 되기 때문에 24시 기도가 되기 때문에 24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생기게 됩니다. 24시 기도가 되기 때문에 24시 기도합니다. 주소로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삶을 사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고는 엄청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25시 기도에 있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24시 기도가 되기 때문에 24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이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24시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25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25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현장에 있다는 미래가 보여지는 영원의 기도가 되고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정인의 기도가 나오겠죠 기도에 대한 부분은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에요 은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약 붙잡고 따라가는 거에요 그때 말씀이 정리되게 되있고요 기도가 정리되게 되있고요 기도가 정리되게 되있고요 기도가 정리되게 되있고요 전도가 정리되게 되있고요 y el evangelismo se ordena también 이 축복된 응답으로 정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주문합니다 세번째입니다 왜 주님께서 따라오라 하시느냐 왜 주님께서 따라오라 하시느냐 왜 주님께서 따라오라 하시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어부로 오셨기 때문에 porque Él vino como pescador de vida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y aquí dice que yo os haré pescadores de hombre 근데 이 어부라는 말은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y este pescador no solamente salió una vez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eso no lo que dijo 예수 una sola vez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el Antiguo Testamento dijo varias veces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leamos la Biblia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6, 14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6, 16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 15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que estaba en cautiverio dice que Dios le dará este camino para la salida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겠다 이스라엘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상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기 백성들을 기한시킬 것인데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준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위해서 어부를 부른다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에 나오는 어부는 낚시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el Antiguo Testamento, pescadores, en otras palabras, es juicio, no una bendición 예레미야 16, 17, 17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제약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17절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방법을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심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llamará muchos pescadores, enviará, y este es un juicio que está hablando de Dios 그래서 구약에서 어부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escadores, en el Antiguo Testamento, habla de un juicio veamos otro versículo Amosu's입니다 Amosu's 4장입니다 Amosu's 4장 Amosu's 4 1절, 2절입니다 Uno y dos Amosu's 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Amosu's 5장입니다 에 그들의 제약이 여기 갈고이로 끌어가겠다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부, 낚시에 대한 부분들은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부는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살려내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판을 용서와 구원으로 바꾸시는 Cristo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어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며 생명을 회복시키시고요 치유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그리도에게 부른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저주와 우상 숭비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로 어부와 낚시를 사용했다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어부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고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고요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어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건져내고요 세상을 고치는 이 일을 미션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주일에 나왔습니다 마태오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셨다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어부로 오셔서 살리는 일을 하시다가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로 오신 것을 고치셨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생명의 어부로 오신 그리스도기 때문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어부로 그리스도기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 우물을 붙잡는 부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인 척에서는 그렇고 그리스도기 때문에에 예를 들여 intuit Puis주며 이 세상에 대한 문제를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